안녕하세요. 치선아트의 치선입니다. 오늘은 꽃과 나비 그려볼게요. 필요한 색은 요렇게 꽃술은 202번으로 콕콕 옆모습이니까 타원으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252번으로 어두움 쪽 밑에 부분에도 콕콕 점찍기 그 다음 꽃잎 가야죠. 260번으로 꽃잎 정성스럽게 하나씩 그리면서 색칠할게요. 이 영상은 평상시하고 느낌이 조금 다른데? 느끼셨어요? 음! 맞아요. 원래는 소리 없는 영상이었는데 확실히 너무 심심해.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넣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지금 낯설어요.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서 잘 따라오세요. 자, 뒤쪽 꽃잎은 좀 작게 조금만 보여야죠. 그려주시고 옆쪽 옆쪽 더 그릴게요. 하나 더 이렇게 꽃잎은 됐고요. 이제 어두움 쪽은 209번으로 꽃잎의 밑에 쪽 부분에다가 어두움 넣어주세요. 이쪽도 자, 밑에 부분에 어둡게 여기 꽃잎 결 생각하면서 그렇죠. 조금 길게 길게 음! 여기도 어둠 주시고요. 그 다음 밝음 가야죠. 네. 밝음은 이채구 올파스텔 깨끗한가 확인하시고 자, 꽃잎은 이번엔 위쪽 그렇지. 위쪽 꽃잎에다가 밝음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꽃잎 좀 바깥으로 일부러 나가주는 거죠. 아시죠? 자연스러운 꽃잎을 위해서 여기도 음! 됐네요. 자, 안됐네요. 음! 여기 조금 더 요 부분 음! 확실히 떨어지라고 조금 더 많이 이 색깔 문질문질 해서 좀 더 밝게 신경 쓰이나 보네요. 계속 하고 있어요. 음! 고마워해! 자, 옆에 꽃도 꽃잎도 그렇지 음! 아우! 이제 됐네요. 네. 209번으로 꽃잎 좀 더 떨어뜨리기 어두움 쪽 음! 됐고요. 그 다음 더 어두운 색 오! 진해 이건 몇 번? 2, 3, 5번으로 자, 꽃술 쪽에 어두움 쪽이죠. 네, 점찍기 음! 조금만 항상 어두움은 조금만 너무 많이 쓰면 음! 썩어 보일 수도 있어 조금만 음! 음! 꽃잎 쪽도 줘요. 확실하게 음! 어두움 쪽 음! 음! 역시 조금만 너무 많이 욕심부리지 말고 됐어요. 자, 그럼 꽃받침 가야죠. 2, 4, 1번으로 꽃받침 끝에 뾰족하게 하나 뽑고 자, 그 다음 그 다음 밑에 받칠게요. 안전하게 음! 조금 도톰하게 두껍게 그려주시고요. 줄기까지 음! 곡선으로 살포시 곡선 좋다. 그렇지. 곡선 음! 어우! 잎사귀까지 그릴 모양이네요. 네, 잎사귀도 자, 힘줬다가 끝에 뾰족! 아우, 요거 뾰족하게 나오면 또 기분 좋은데 요것도 뾰족하게 안 뽑아줬다고 너무 상심 마시고 우리 즐겁게 그려요. 그럼요. 좀 문득하면 어때? 음, 뾰족하면 뭐 찔리기나 하겠지? 네, 좋아요. 색칠 해주시고 그 다음 어둠은 233번으로 꽃받침 쪽 어둠 주시고요. 자, 한 번 더 우리 힘내요. 네, 줄기 쪽 두께 갈게요. 가는 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음, 가는 선 연습 연습 좀 하시고 입매까지 아우, 나뭇잎에 두께까지 주네. 아우, 네, 좋아요. 요것도 하시고요. 그 다음 밝음 2사 2번으로 테두리 쪽 음, 깔끔하게 따라갈게요. 또 색깔이 하나 더 써지니까 더 예뻐. 그렇죠? 음, 어, 예뻤는데 왜, 왜? 어, 꽃받침 조금 더 욕심내네요. 분명히 이거 그릴 때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내가. 그래서 조금 더 손본다는 거 꽃받침 조금 더 욕심내서 음, 더 해준다. 그 다음은 어우, 나비 같네요. 네, 나비 검정색으로 나비 머리 가슴 배는 다른 색이에요. 309번 저번에 그렸던 나비보다 더 진한 색으로 309 저번 거는 정말 음, 좀 흐린 색으로 했더니 뻔데기 같았어. 음, 그랬어? 음, 자, 날개 역시 202번으로 날개 모양 그려볼게요. 우리 나비 한번 그려봤으니까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자연스러운 나비 모양으로 음, 밑에 쪽 그려주고 조금 길게, 음, 그렇지. 요런 거 뽑는다. 그 다음 그대로 2025 색칠 자, 요건 앞쪽 날개 이쪽도 음, 노란색 들어가야죠. 흐리게 색칠해 주시고 색깔 바꿔서 204번으로 자, 밑에 쪽 검정색 안 닿게 조심 다시 닿았어요. 네, 저는 닿았어요. 음, 안 닿게 조심했어. 음, 색칠해 주세요. 요쪽 날개도 색칠 해주고 자, 색이 탁해서 노란색으로 음, 조금 더 색칠할게요. 네, 202번으로 조금 더 그 다음 음, 완전 어우, 화려하라고 224번으로 이쪽 날개 쪽만 음, 그 다음 더 연한 색깔 274번 어우, 완전 조심하자. 우리 어두운 거 안 닿도록 조심조심하면서 조금 건너건너 색칠 해주고요. 그 다음 드디어 날개 따라가요. 검정색으로 가늘게 바깥쪽으로는 조금 더 두꺼워도 된다. 그렇죠. 음, 조심해서 여기는 조금 웨이브 주고 음, 이 검정색은 늘 쓰던 부분 말고요. 뒤집어. 음, 뒤집으면 처음 올파스텔 쓰는 부분 나오잖아요. 그 부분으로 해주시면 가는 선 쓰기 조금 수월하다. 음, 뒤집으세요. 네, 지금이라도 뒤집어서 가늘게 자, 그 다음 요 무늬 무늬는 음, 설명 필요 없고 그냥 보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오세요. 자, 소리가 안 들어가니까 너무 심심한데요. 제가 더 심심해요. 음, 요거는 그때 했던 우리 저번주에 했던 나비랑 무늬는 좀 다르다. 그렇죠? 다른 무늬로 그리고 지금 힘 빼서 아주 살살 음, 그렇게 선 넣어주세요. 자연스럽게 요기 날개도 약간 꼬불꼬불 그렇죠? 꼬불꼬불 음, 구불꼬불 느낌으로 그려주시고 자, 무늬무늬 도둠이 마지막으로 요렇게 해주면 날개 완성 도둠이 색연핀 색연필 색연필이나 연필로 더듬이 갈게요. 더듬이 끝에 부분 조금 진하게 다리도 가요. 여섯 개지만 꺾어서 네 개 그려주고요. 요렇게 완성! 오늘은 조때 구할 하실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